갑니다 물이 좀 맞죠? 딱 이렇게 부풀어 보잖아요 이게 지금 엣지들이 이렇게 있죠 엣지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게 녹아서 주저앉아야 된다고 송탈이 변하고 우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이게 신기한거에요 물이 좀 맞죠 이렇게 되면 내와도가 도대체 몇 도냐고 이게 이게 1,100도 정도 되니까 엣지를 잘 보면 엣지가 지금 안상하니까 그치 형태로 유지가 되는거죠 그래서 얘는 엣지를 잘 못하는거에요